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할께 드렸습니다. 네, 두 분 간단히 이상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셨더라도 극장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극장에서,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 저도 또 한 번 실패했어요. 며칠 전에 다 모여서 한 번 봤는데 우리 관계자들이 영화가 보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극장에서 보는 건 역시 다르다는 건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옥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혀 다시 붙이고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2차 감염에 걸려서 이 소중한 자리에 참석 못할 줄 알았어요. 다행히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염에 염려 없었고 우여진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깊은 자리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객석에서 영화를 봤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봤어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때로는 우를 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혼자서 막 웃음이 터지는 걸 막 참기도 하고 참 영화를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많은 교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 채팅방에 이미 많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수용 민원이 100명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나누고 객석 질문을 받을 때는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질문에 더해서 객석 질문도 살짝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서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오늘 아주 행복하고 깔끔한 1시간이 되게끔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드볼 20주년 기념상에 와주신 가르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분의 첫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예전에 키노라는 잡지에 있을 때 이 두 분,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장승업이라는 작품으로 표지 촬영을 할 때 그때 키노에서는 표지 인물인 배우를 감독이 인속하는 그런 쪽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최민식 배우의 인터뷰어로 당시 복숭은 아이가 흥행이 안 되셨던 그 분을 보셨는데 그때 제가 성회할 기억나는 이유는 제가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최민식 배우를 만난다는 거에 단순히 어깨를 하셨고요. 단순히 어깨를 하셨고 최민식 배우도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해서 두 분의 월드북 이전의 만남이 제가 아마 첫 번째 두 분의 1대1 만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인터뷰 자리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인상은 최민식 배우는 앞서서 장승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임권택 감독님과 최현석 아 죄송합니다. 최현석 작품을 하면서 임권택 감독님과 여러 그 연세를 받으신 스태프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담배도 제대로 못 피웠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다음 작품은 또래 감독과 하고 싶다 라는 이왕적 부분이 비추셨고요. 두 분 한 살 차이가 나시는데 또 그때 이제 박창욱 감독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드릴 때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양을 떠줬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JSA에서 오병필이 이제 그 촉파에 일하잖아요. 그 촉파에 같은 경우는 최민식 배우의 그 쉬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최민식 배우의 박무영이 그 햄버거에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햄버거에서 착안해서 자기를 촉파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너무 그 그 최민식 배우의 매력 하나를 뽑으면 정말 귀여웁니다. 너무너무 귀엽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때 혹시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지 여쭤보십니다. 처음 만남은 JSA 시선 그래서 특별히 시선 제가 포함하고 그 그 그때 오시긴 했는데 인생을 안 오지는 못해 네 뒤풀이 때 괜찮죠. 아 그게 기억나는게 음 그 VIP 시사를 하면은 이제 서로 좋은 자리를 뭐든지 얻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대결하는 있잖아요. 주최 측에서는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현민식 선배 애기 좋은 자리에 못 갔어 뭔가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組 부속에서 뭐 이거 송강호 씨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부속장에서 부실게 해서 이거 어떡하나 아 또 소문이 있네 그래서 걱정 다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했나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는 거품을 매달려 받은 그 감동적으로 볼 영화였어 뭐 이렇게 멋있는 또 흡회를 흡회 걱정을 또 이렇게 다독여주시면서도 영화 칭찬도 잘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너무 멋져서 노래 기억에 나갔어요 원래 이렇게 멋있고 정답고 구수하게 잘하는 데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노의 취화선 때문에 나눠서 이제 한 번 얘기를 했고 그때는 올투보이라는 작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캐싱을 하려고 아이아몬더그는 아니었고 되게 좋아서 편심을 할 수 있었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의 인터뷰 치고는 기자가 배우를 들어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한 번에 만나야 했지만 배우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떤 배우를 먼저 찾아갈 것이냐에 대한 큰 참고가 됐었죠 그 날 인터뷰 끝나고 거의 새벽 5시까지 술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저도 그땐 많이 피우던데여서 오늘 그럴 땐 시각 피우셔서 제가 안 뱉고 걸어다니는 굴뚝이 뭐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살면서 좋은 동료를 갖는다는 옆에다 둔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그림을 하든 음악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제 인생에 어떤 그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렇게 굴절을 대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뭐 그럴 텐데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박창욱 감독님은 좌이든 탈이든 이렇게 영화판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질투난 작품도 찍어냈고 참 오만 그 뭐라 그럴까 참 아주 찡글찡글한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절대 잊지 못할 친구같은 영화지요 저한테는 네 아주 개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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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고생하는 친구를 만약에 있다면 그 그 친구의 인생을 내가 입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정도로 너무나 애정애정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친구같은 영화 네 그런 영화에 우리 박 감독님의 영화 세상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드바위를 자주 보기 때문에 절대마다 늘 새롭고 그 현대적인 느낌이 안 쓰는 작품인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그 그 그 오달숙 그니까 그 김영옥씨가 그 오달숙 이렇게 돈가방을 건넬 때 그게 만원거리더라고요 이때 어마어마한 건 어떤 시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혹시 20년을 넘어가고 나라 생각했을 때 이 세상 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그 특히나 이제 이 영화의 명장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평 트레이킹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 허명의 무증한 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빗머리에 보통은 다 벗은 그 허명의 무증한 문이 벗이 없는 끝까지 저한테 계획이든지 하하하하 그래서 결국엔 내 때 맞고 쓰러지는데 그 씨는 범죄도시의 호명의 그리고 범죄도시 사표논도 직접 감독까지 하셨더라고요 지금 한국 최고의 무증은 네 여다가 그분이 그 유명한 신세계에 드루와드루와 씬을 만드신 분인데 또 올드보이에서 사실은 에이베이터 강연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의 건강성이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무슨 또 무슨 생각이 있었나요? 무술 감독으로서 안무를 계획을 한 것은 양길영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헌명혜 감독은 아주 군번이 아래쪽으로 줄다고 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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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지금과도 역시 달라 하하하하 캐릭터가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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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강연이었죠 그러면 이제 10주년 때도 10주년 때도 특별히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박정학 감독님이 그 1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하면서 직접 보는 명장면 이렇게 해서 도로웨이 있었는데요 그때 뽑아주신 장면이 뭐냐면 오프닝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대수가 움켜진 이 넥타이 하나에 매달린 자살당이었죠 오광호 빼고 하셨는데 뭔가 그 이야기의 문을 서서히 연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관객이 준비 안된 상태로 이 영화를 이 영화를 끈덩 빠뜨리고 싶다 라는 의미로 그 장면을 뽑아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서롱니제 장면 이었고요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1년씩 늙은 효과한다는 설정도 되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뽑아주신 다른 장면은 펜트하우스에서 그 유명한 그 두 남자의 어떤 대결의 끝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두 분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시연이 다시 지나서 더 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오프닝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 뭐 오프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다른 작품들보다 그렇게 그냥 그냥 서론이 없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의 한 복판에 그냥 툭 들어가는 관객이 그냥 툭 던져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영화사들 발급사 영화사 로고 나오고 자막 나오고 막 그럴 때부터 이미 음악은 이 영화의 음악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음악이 오랫동안 나오다가 장면이 장면이 이제 본편이 딱 시작되었대 그때 그냥 쿵 하면서 음악도 아주 격려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클로즈업부터 시작하고 그 그런 아주 아주 신선한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 그 제작사이자 배급사이자 쇼리스트가 그 회사 로고를 처음 만들었대요 거기에 그 음악을 자기들이 그 음악을 만들었는데 로고 음악 나오는데 반짝반짝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없애고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또 얼마나 그 갓쟁이 있었는지 모르나요 정말 많은 문쟁이 있었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오프닝은 말씀드린 그런 시작의 그 힘 때문에 또 필요했고요 이 영화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점인데 특징인데 제가 참 갚았을 때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내러티브의 구조였어요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오광록 씨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오대수가 자살남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들렸다 해 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오대수가 감금하게 들어갖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까지 이 말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도가 녹색 커버에 공책이 있잖아요 그 자소전이 있잖아요 오대조에 거기까지는 또 그 형식이에요 그 미도가 읽는 자소전의 내용으로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이제는 최면순사가 오대수의 편지 긴 편지를 읽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여도 뭐 그렇게 끝나는 그러면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이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양한 방식의 회상 구조예요 이런 시도는 별로 없었다고 제가 아는 한도네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애써 봤던 그런 각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오프닝에 오광로 씨가 얘기하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면 했습니다 왜 두뇌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20년이 지났다고 20년이 이 지금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나리오를 말이에요 우리 박 감독님이 우리 만화책 보고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빼갈먹으면서 얘기했죠 이게 처음이여요 임승용 대표 지금 그 당시는 프로듀서인데 강한대 동천 뭐 어디 중국집에서 서로 만화책을 보고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만화책이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그건 아주 영화적인 소재로서 솔깃한 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15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을 네 통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럼 이 사람을 15년 만에 풀어준다 굉장히 영화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만났는데 저도 대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 이거 처음 보는 형식이었어요 처음 보는 냄새였고 이걸 만약에 요즘 이 대본을 써서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영화가 만들어질까 하는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모든 것이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저 스스로가 엄례를 했어요 이 저 니도가 우리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박 감독님이 그때 명쾌한 답을 그 술자리에서 내놓으셨죠 그럼 햄니스 오이디프스는 오대수의 성적 취약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지금 당한 거다 뭐 아무 말 못 하죠 가보입사 그래가지고 그 당시 종교를 기반으로 둔 언론사가 지금도 있죠 한 두 분이 있죠 예 그 언론사에서 사설을 썼어요 망나가는 한국 뭐 진짜 표현의 장애도 좋지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 레오르트인가 참 예 그게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하나 찾았을 때 감독과 스튜디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감독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이 스타예요 그 영화에 많이 스타가 있다가 굉장히 힘있는 스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스튜디오 사람에게 보스에게 아 그걸 좀 그냥 내버려 둡시다 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이제 힘을 갖고 가게 그런 역사가 어느 나라의 영화 역사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마비 같은 경우에 장애준이 있고 그런 걸 유명했고 네 볼드보이도 당연히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투자 배급사에서 이 문제 뭐 막상 찝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심이 안 나올 것 같고 심이 그 그 뭐라고 하지 그 미국 중 x 등급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개봉관이 없으니까 개봉을 어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겁을 내는 마음은 저는 이해가 못하지만 어쨌든 어 정서 상대를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니까 스타가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원금을 얻는 거죠 그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고요 곡절 끝에 결국은 무사히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장면은 역시 그 펜트하우스에서 그 오대수의 전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그 당시 깐정화제에 출장을 가서 미메르 대극장에서 봤을 때 기억이 선명한데요 그때 그 극장에서 오대수가 그 얘기하잖아요 제발 딸에게 얘기하지 야 이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념서 마루하는 그런 가위로 혀 자두바를 때 그 극장을 가득 채웠던 그 정막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압도당한 그런 느낌을 받던 기억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올드보이였던 제작과장들인 올드데이저라고 하는 2016년 다큐관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상대하게 노사가 들더라고요 보면서 들렸던 거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마지막에 각종 도투하면서 찍었던 과정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촬영하면서 졸고 그리고 올드데이지를 보면 실제로 마지막에 펜타수 장면이 계속 길어지고 끝이 잘 안 나니까 최민식 배우가 나서가지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지금 집에 가서 내일 하루 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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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이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그렸던 퓨처노아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이 장면을 진짜 존재하듯이 촬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펜타수 장면을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때 뭐 지금 지금 우리나라 영화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 뭐 밤샘 촬영도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때 관영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였고 그 과정에서 음 그 옴팡 쉬고 다시 모여서 찍을 거냐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냥 찍어서 하루 인식 그냥 끝낼 것이냐 그것을 투표에 부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이어서 찍기만 했는데 어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면은 깨있는 사람이 다 바뀌었고 그런 그 상황이 좀 여출되고는 했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감탄이 이 시민식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카메라 졸다가도 끌어다 카메라 앞에 앉혀만 둔다 갑자기 이렇게 막 야수가 돼 버리니까 이런 경험하는 스태프들도 저런 사람 정말 처음 본다 그런 얘기들 하긴 했죠 잘 웃는데 자꾸 깨우니까 승진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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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읽고 한 장면은 어 이 대사를 자세히 다 제가 쓰지 않았고 애초부터 저 선생님한테 좀 어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좀 알아서 좀 해 해보세요 라고 네 그래서 상생한 장면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찍을 때 어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어떤 데는 여닫지 그래서 손에 땀 쥐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주장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그냥 필름이에요 필름이라서 그리고 400자 저 매거진인가 필름을 넉넉한 매거진을 쓰진 않았어요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놀아서 좌우지간 혈자르기 전에는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지말라 카메라를 두대로 뻗쳐놓고 감독님이 그 안에서 놀아봐라 저도 모르게 교과도 모르고 계속 계속 짓고 하다보니까 이 매거진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필름은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 그런데 정정훈 촬영감독이 제가 학교 후배거든요 내가 계속 막 떠들고 있는데 이거 떨어졌어요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 천장짜리 갈아 끼고 찍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정정훈은 죄가 없는 게 이게 몇천짜리 샷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갑옷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나도 나도 교과를 부르고 개 소리를 낼 지문은 저도 미리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그냥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 오대수의 그 감정에 그냥 어떻게든지 내 딸에게는 알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어떻게든지 매달려야 한다 아 그거는 생각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쭉 끌고 온 이 드라마의 어떤 형태에서 약간 유머러스 하면서도 그 그 클라식한 느낌의 범죄에서 보사랐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거는 뭔가 있었죠 네 정영훈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뭐냐면 저렇게 미친 듯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요 형 이거 끊어져서 안 시켜요 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사실 다 찍고 다 연기를 마쳤다 다 했는데 아 형 죄송해요 뒤 안 시켰어요 나도 내가 더 정성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이 어쨌든 우리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 그래 우겨서 한 생취지 뭐 이렇게 해 준 게 정말 그 선배도 안 보시는 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스태프를 훑니다 마트로 들어보면 저도 시험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이 와 내가 여마리를 하면서 이런 광경을 직접 보는 게 과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지 아닌가 하면서 감격했던 스태프를 굉장히 받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드웨이는 사실 이제 한국영화 세계적인 위상영화 측면에서 빼먹는 측면이 9명인데요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실승가족 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올드벌이라고 제목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살짝 등장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심슨 가족 옆집에 굉장히 힙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서 그 아들이 바트 심슨이랑 친해져서 한국영화 되게 힙하다 한국영화제 요즘 하는데 돌아가자 그래서 바트 심슨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떤 영화를 보고 와서는 바트 심슨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내가 가죽을 대결하는 오늘 한국영화제 가가지고 어떤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오토퍼스를 흥분해 번호를 자르고 그러다가 설명 몇 개를 들어오면 딱 들어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영화제 얘기하는 시점이 2013년 심슨가족 이랬을 그거를 보면서 확률이 달라졌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트 심슨이 얘기를 전하면서 칸패라고 였어요 그전까지는 코리안이 코리안 마피아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텐데 구체적으로 칸패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K-컨텐츠나 K-2B가 국민 지역의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소비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유명한 거긴 하지만 킹스맨 킹스맨 스프드 에이전트 1편 같은 경우에 교회 대학살 시인 장면 같은 경우는 메티봄 감독이 월드보이의 장노래 씬들을 보고 영광을 받아서 연출했다 그런 식으로 롱테이크를 연출했다고 얘기가 많이 전해졌죠 그리고 사실 그런 액션 장면들이 그 이후에 디카프리오가 드디어 나무주연을 받았던 에버던트라든가 한국 영화는 남한산선도 있었고 그리고 전병률과 카터도 있었고 올해 가오겐 3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롱테이크 액션 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올드보이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뉴스로 알려드리면 아닙니다만 성룡이잖아요 성룡의 무술팀 성라반에 브래드 앨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싱을 잘하는 스턴트맨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아시아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성룡 무술팀에서 롱테이크 시작하게 된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시아 액션영화 한국 액션영화들을 보다가 올드보이를 보면서 뭔가 짱 노래에 통하고 맞은 느낌이 들었던거에요 그래서 계속 홍콩에서 활동을 하다가 킹스맹을 만든다고 하니까 영국으로 가서 킹스맹의 무술감독을 맡으면서 올드보이 홍콩에 있지 말고 영국에 가야했다고 해서 킹스맹의 무술을 맡았고 그 뒤로 그분이 계속 승승단구하면서 샹치라던가 그리고 헐레드에서 한솔로 스타웃스토리 이런 작품의 무술을 맡으라는게 승승단구였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오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옹테이크 액션시가 또 원조가 놀러보였다는 좀 알수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일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역시라도 뺄올 수 없는 장면은 장롤의 액션시가 가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폰티와 스토리보드를 작업했던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몽테이크로 한 번에 결정을 하시고 시민씨 배우님께서 무료 7번이었다 몽테이크를 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장면으로 그 다음에도 여쭤보실 괜찮은 그 원래 복잡하게 자기의 쪼갠 계획을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던 이유는 워낙 제가 액션 장면을 찍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떻게 안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장면을 좀 모셔다가 그 JSA에서도 충격된 장면이 클라이메스에 나오는데 그것 그것도 정말 찍기 싫었어요 그 그 어떻게 피해할까 막 그런 운기만 하다가 이건 이 피로는 하겠어서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결심을 한 게 그러면 뭔가 어디서도 못 본 특별한 액션 씬을 기왕 하는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지금 나도 액션 씬 찍을 수 있다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계획을 몇 날 며칠을 스톱보드를 틀어막혀가지고 촬영 감독하고 무슨 감독도 그러다가 그렇게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계획을 괜찮은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액션 스쿨 가서 훈련을 한 거죠 그것도 몇 달을 한 거죠 그리고 촬영하는 세트에 모였는데 이제 찍을 때에는 잘게 쪼개서 카메라가 여기 셋업 저기 셋업 클로즈업 뭐 롱샷 다양하게 찍을 거긴 하지만 전체 액션의 흐름을 한번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옷을 입고 그냥 봄을 입지 말았나 그 그 실제 액션이 벌어질 그 장소에서 그 세트에서 그동안 연습은 뭐 액션 스쿨 도장에서 했으니까 그 실제 실제 장소에서 한걸 봄 수 있다 라고 해서 세트 한쪽 벽을 뜯고 어 전체를 흐름을 보려고 했습니다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힘드니까 저기 열심히 해서 말아라 대충 천천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작만 라고 했더니 힘들지 말고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니까 완전히 지쳐갖고 주저앉아서 그 홀딱홀딱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 그 첫째 든 생각은 와 이렇게 긴걸 언제 이걸 다 찍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언제 어느정도 다 찍지 하는지 걱정하나 요번째는 저렇게 지쳐 나가 떨어져서 헌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고소하고 하하하하 근데 그건 좀 장난이지만 그 모습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 한 중년 사나이가 어 목숨을 걸고 뭔가를 막 하고나서 더이상 마지막 한바울의 땅까지 싸내고 나서 그 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이걸 이렇게 내가 멋있게 찍어서 뭐 현란하게 복잡하고 화려하게 찍어서 어차피 이거 뭐 그 이우진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우진이 고용한 사람의 부하들인데 얘들하고 싸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씬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요금 그것은 고독과 피로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다 한 번에 찍을 수 있겠는가 라는 논의가 스태프들 시작이 됐고 그 뭐 프로듀서나 제가 전화가 넘는 거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다들 하는 말이 아 하는 게 멋있긴 하겠는데 근데 안민식이 형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하겠다고 하실려나 뭐 그 얘기를 누가 누가 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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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여기 모여서 한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원래 찍으려고 했던 콘티라는 그거는 안 찍고 막 퀸퀸팀에서 한 3,500만 원씩 만들어 왔어요 이거 가리키대요 여기 뭐 짤라친 거 뭐 뭐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돈도 없는데 지금 제가 가서 아 왜 안 찍냐 아 왜 회의만 그렇게 찍지도 않냐 결국에는 이렇게 완심한 게 완전히 크기 그렇게 이제 결혼하냐고요 취민식에 보통은 박차가 몇 개가 된다 하하하하 근데 음 그거 찍고 5kg 빠졌거든요 그거를 이틀인가 3일인가 또 거의 이틀 동안 찍으면서 하루종일 아침부터 이제 저럴 때까지 그 복도를 수도 없이 완답했죠 망치게 된 거 근데 음 그렇게 고생 물리적으로는 몸이 피곤했어도 맞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로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드리고 신은 힘대로 드리고 한 일주일이나 열 정도 스케줄에 원래 와이어도 달고 뭐 그렇게 찍었으면 안 됐을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물을 범하기 전에 그래도 박 감독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말이죠 뭐든지 아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흘떡거리는 모습을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그래 내가 얼마든지 흘떡거리지마 아 월드데이즈의 다큐로 보면 뭔가 며칠을 십도가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테이크를 끝내고 와서 옆에서 굉장히 티를 내듯이 이렇게 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바라보는 감독의 표정에 인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메이킹 보는 강호가 순간과 옆에서 구경왔다고 아이고 한번 더 가요 아 아 왜 대단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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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질문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딱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뭐 어떤 뭐 유대한 영화라도 뭐 당연히 세월이 지난 10주년이 되고 2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됐는데 어디 보려고 하는 작품이 10주년이 됐을 때도 의미를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뭐 최민식 배우와 박창동이 지금 여전히 중심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계속 뭐 연기적으로나 작품도 계속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대목은 뭐 몇 년 때 박창동 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올드보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올드보이에서 니도라고 하는 캐릭터가 결국에는 영화가 보여준 어떤 진실에서 도대체 된 채로 끝난 그 결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후에 영화가 씨나 혈식별 씨 같은 작품들로 이어지는 어떤 여성 캐릭터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지난 볼드보이라고 작품에 대한 반성적인 시선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품에 대한 의미나 이런 더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무산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JSA에서는 이영애 씨가 맡은 역할이 원래는 소설론작에서 남자였고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군대 조직에 들어온 여성 양쪽 남검과 북에서 다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이 팔치로 오는 이방인 혼혈인 여성이 와서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불신절하고 반감에 가득찬 그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할 때 이 영화의 주제가 더 살아될 수 있겠다 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여성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보다 좀 뭘까요 설정 개념적인 그런 기능적인 면이 강한 아이디어예 그 밖에도 다른 영화들 좋은 여자 배우들이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특히 온드보이에서는 비도가 진실을 몰라야 이 영화가 승리했다는 것이라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가 끝나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난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이름 붙인 기획을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왈모가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주인공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참가를 하게 되던 친절한 여자 씨를 만들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이영애 씨를 JSA에서 그렇게 좀 약간 약간 좀 기능적으로 사용한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것에 대한 이제 좀 그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영애 씨를 다시 드러나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시대 양육 악담을 해주셨죠 나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은 아니 소도 잘라놓고 근자 씨에서는 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영애 씨가 저를 개로 만드는 개 올드보이 옹화조예요 개 올드보이에서 개 연기를 한 건 복이 됐어요 교수 또 아이디어로 해? 딱 새 커트 나온다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는 올드보이를 볼때까지 아무래도 저의 영화가 너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철웅한테 약간은 호박당에 있는 상체를 우수한 채로 있는 위도가 살려주세요 아저씨라고 할 때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저도 너무나 영감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위도하고 들어간 장면이기도 해서 그런 장면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걸 마음속의 목소리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편집이 되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추측한 것도 있고 애초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소리를 대사화해서 배우가 읊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좀 정고정말, 플롯을 설명하는,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확실히,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조롭고,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죠.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보이스 오브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재미있게 해볼까 하는 고민을 처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드라마 전개를 하거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쓰려고 했어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는 얘기들을 자꾸 넣어서, 그 보이스 오브 대사에도 감정을 넣고, 거기도 연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워낙 목소리가 좋잖아요. 목소리 좋다는 게 그냥 뭐, 저음에 뭐, 오긋한 저음으로 있는, 그런 연극에, 그런 좋은 목소리말고, 정말 감정이 실린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걸 잘하는 배로라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러면 엑셋티마에 불러온 질문 중에서 한번 보러 왔는데요. 김지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채민식 병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질문 외에도 좀 확감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대수는 이제 위도가 경기를 알게 되길 원하지 않는데, 이때 대수가 느낀 그 기본적인 감정이 아버지로서의 우애였을지, 아니면 연인으로서의 우애였을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특히 영화 속에서 우대수가, 이게 웃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순간에, 웃는 건지, 울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는 훈영이고, 배우도 그렇고, 감독인도, 어떤 식으로도 소통을 해서 나오는 그런 표정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좋습니다. 글쎄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떤 내 경험에서, 의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존중이 나죠. 그런데, 이 상황 자체는 도저히, 제 이 용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다,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과연 나는 나만 죽었을 거야. 내가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오대수는 어떻게든지 계속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그 오대수가 이 모든 사실을, 이우진의 복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는, 위도에 대한 생각은, 아마, 어,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감정의 파동이 있지 않을까. 그 고통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예. 그러니까, 아마, 지우고도 쉽기도 하고, 예. 이게, 또 어떤, 이성으로서 또, 어떤 그런 감정도 분명히 느꼈단 말이죠. 이게, 이게 도대체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이 감각으로. 예. 만약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 월드보이 이후에, 한 10년 후. 아휴, 끔찍하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그때 우리 감독님 디렉션이, 이게, 웃는 듯, 우는 듯, 지워진 듯, 안 지워진 듯. 참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네. 예. 오대주의, 그 복잡하면서, 그 절망과, 그 참, 인간으로서 갖기 힘든, 경험하기 힘든, 아주 그, 어떤, 선명의, 하늘이 내린 경험을, 어떤 그, 그 고통을, 이제, 끌어안고, 그 마지막에, 그 산맥을 이렇게, 그 둘이,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앞으로, 그 두, 분야의, 앞으로의 인생에, 그, 휘, 그, 산맥에, 휘몰아치는, 그, 황량한, 그 겨울 발음을, 마치, 암시지라도 하듯이, 예. 그건, 그 불투명은, 과연, 명, 명칭한, 어떤 해석이 있는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그, 그 부분에, 그, 저처럼 똑같이, 가슴이 답답한, 그, 그, 아주 그 불쾌한 듯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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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찝찝합니다. 아마,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 예. 음, 보통, 그, 열린 별말이라고 말하면, 어색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 경우는, 제가, 그런 식의 별말을, 선호하신다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이 제품은, 그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것은, 그냥, 무책임하게, 아, 감정없는, 다기보다는, 원객의 선택을, 바라는 별말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데스가 기억을 지우기를 바라는, 바라는 원인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원인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자기,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견해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각자가 선택하는 결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편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 테지만, 영화를, 배우가 웃고 있을 때, 활짝 웃고 있을 때, 딱, 프리즈를, 걸어놓으면, 멈춰놓으면 화면에, 잘, 그게, 우, 우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울고 있는 장면을, 멈춰놓으면,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일 때, 있거든요. 그게, 한 주에만 딱 보면은, 우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차단한 건데, 이게 웃는 데, 분명히, 이를 보이면서, 활짝 웃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 오래 그, 안 변함, 계속, 그,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게 좀, 분명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기, 오대수가, 이제, 무릎 꿇고 막 그랬을 때, 그, 우진이, 해보면 이거, 읽고 있을 때, 그, 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봤을 때는, 눈이 꼬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요사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킹 수장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사실, 올리드보이라고 하는 작품은, 복수는 아니고, 올리드보, 미친다른다시, 복수산부작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 있는데, 대사를 주의를 해줬어요. 복수신이 강하다, 역하다를 떠나서, 이 영화에서, 복수신이, 나의 성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사를 어떻게, 윈도 했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큰 이득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대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15년 감금되었던,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이 시간에, 더 관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이롭겠죠. 네. 그, 미도는,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하는 건데, 우대승으로서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다 들어오지 못하신 분도, 계셔서, 이제, 백서, 이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오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만, 짧게, 본인의 방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만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회로, 하나 남은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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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훌륭한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처음, 우진이랑, 우진이랑 대수가 만나는 장면에서, 우진이, 아니, 대수가 먼저,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막, 껐다 켰다 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처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수가, 그, 우진이 던진, 리모컨을 받아서, 그, 작동을 시키는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런 장면이, 우진이, 대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게, 내가 짜여진 틀 안에서, 네가 움직이고, 너는 전혀, 이루고 싶은 건, 전혀 이루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연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 비슷한 다른 연출이 있으면,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진은, 그런, 캐릭터이고, 마치, 그, 영화의, 감독, 각번도 쓰고,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 사람 같은, 그런 존재죠. 이, 거대한, 15년에 거친, 그, 거대한, 그, 대화드라마를, 쓰고, 연출하는, 감독 같은 사람이에요. 어, 완전히, 디테일까지, 통제해야, 책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그, 미도와의 관계를, 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 그, 추면 걷는 것으로부터가, 굉장히, 그, 철저하게, 통제하는, 만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델소아에게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 그, 리모콘, 신자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도 없고, 그런, 스위치, 또, 그때 음악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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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화가처럼 된 아파트에서도, 이모콘 음악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주제음악, 테마음악처럼, 영화감독 같은 사람이, 테마음악도, 다,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어, 또, 손수, 뭐하나, 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다, 동작으로 디자인하고, 그런, 있는,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았습니다. 네. 똑같이 흰색옷 입으신, 하셨습니다. 제 1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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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함께한, 류수홍이 미술감독님과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우진의, 펜타로스, 수로 아이디어에, 감독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성희 씨는, 피도도물도 없이, 나는, 유성한 감독 작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그 현장에, 제가, 놀러가서, 만든 인사도 나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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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세트를 보고, 이제,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 그, 참, 이뤄지지 않는 일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직업이 없었어요. 아예. 그, 세트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세트를 시공하는 업체 사장님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 그냥 세트에 국한된 일이고, 어, 그, 디자이너가 아니고, 근데, 미술 감독, 10세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일은, 세트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에, 그, 배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빼고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어, 그, 거기에 관여해서, 큰 전체의 그림을 만들고, 룩을, 설정하는 일을, 망라하는, 그런 큰 일인데, 그걸, 그런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됐고, 그, 그, 같이 이제, 월드업을 하기로 한 다음에, 사령의 추억 현장, 사령의 추억을 또, 찍더라구요. 거기 현장에, 자주 갔어요. 그, 형사들, 강력반, 그, 사무실에, 거기 가서 보면서, 구석구석, 그, 손길이 안 나오는 데는 없고, 심지어, 신문철이 있는데, 그 신문도, 정말 그 시대 신문을 다, 복사해서, 어, 넣고, 그게, 그런 디테일이, 영화에 보일 리는 없지만, 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런 소품이나, 그, 가고나 이런 것들이, 다, 진짜처럼 보일 때, 배우들의 연기가, 훨씬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까지 배려하는 것을 보고, 계속, 놀랐었죠. 그,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작품을, 모든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사하는 것 빼고는. 그리고, 수로는, 사실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수로가 아니라, 한 줄짜리, 수영장이었는데, 유리창에, 바로 붙어있는, 한쪽, 수영장의 한쪽 면은, 유리창인거죠. 그래서, 그, 유지태 씨의, 그렇게 길고 하얀 몸이, 그, 창, 그, 보충 건물 바깥에서, 원, 야경으로 찍었을 때, 어, 무슨, 큰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찍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미수 감독이, 미수 감독이, 그거를, 더, 못하니까, 대신, 요런걸 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제안한 게, 그, 수로였습니다. 그, 수로 현장에, 그 당시에, 취재기자들이 많이, 시대를 갔었는데, 엄청 많이, 그, 엄청 많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채팅방에서 하나 주신, 보통, 10주년, 10주년, 상영을 할 때마다, 확장판을, 이렇게, 소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이제, 여쭤보신 것이, 좀, 그 당시, 편집이 됐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확장판, 한 명으로 하면, 투어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인지, 여쭤볼보고 싶습니다. 나 들어다, 소원으로. 그, 그, 이, 예, 지금, 풀인데. 물론, 도입된, 팝수소 장면에서, 좀 더 많은 추태가 있었어요 안 보신게 알고 그리고 저 옆에 왜 여자한테 칭근내세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촬영반던 목소리 바로 옆에 저랑 실린이라는 친구가 풀어졌어요 진짜 서로 떼고 다 잘렸어요 네 그럼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백설에서 마지막 친구 하나 갖고 끝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 앞에 계신 분 지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오대수가 연희 생일선물로 천사날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필계정 노트처럼 오대수가 금기를 저지르게 되고 누군가의 죽음에 가담을 하게 됐지만 뭔가 구원이라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천사날개를 소통으로 준비를 하게 되셨는지 그런 정도가 생각은 안 돼요 그런 확실하고 저하고 잘 어울리는 소품 저하고 잘 어울리는 소품 저는 인형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웃기고 재밌고 더 더 정답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위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것들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낫게 익숙한 공부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원래 집으로 두고 왔어요 사실은 위도를 먼저 찍은 것 같아요 위도를 먼저 찍고 거기에 맞춰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정 배우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런 디렉션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별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한 시간으로는 정말 이 영화의 어떤 10분의 1도 들려주지 못하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팅방이라 우리 객석이신 분이 너무 많은데 다소하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이해해 주셨으면 가능하고 그래도 끝으로 두 분의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러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표현 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상과 정말 몽카롭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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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년의 소외를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도때로 자기를 옮겨가지고 어떻게 근처에 술실을 해서 네 그 얘기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감 결사하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건 행복함이에요 예 원리적으로 힘들었다 뭐 투자가 힘들었다 뭐 영화 한편 제작하고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세월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진짜 관객 여러분들과 이런 소중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만들었구나 예 참 너무 행복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요즘에 비디오 봤을 때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예 우리 그때 참 자유로웠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예 우리 정말 그래도 투자가 돈 받기 힘들어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그걸 실현시켰구나 어떤 그 자부심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음 획일화되지 말고 예 끝간데없이 자유롭게 그게 되든 안 되든 매일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해 봅니다 예 이 선배인 저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노력을 할 테니까 예 결국에는 창작자의 몫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영화가 제작이 되고 어떤 배부를 통해서 영화가 공개가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대중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다소 불편하거든요 예 예 너무 이 맛에만 맞는 영화 예 너무 장사가 될 만한 영화 뭐 이 영화만 찾아서 우리가 너무 쉽지 않냐 아 이건 여러분이 자르셔서 지금 하하하하 그래서 저 스스로 다짐한 건데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세요